힛덤 퍼즐 파이널 글로벌 프로젝트 그룹 엘즈업의 최종 멤버 7명 다음 주 그 영광의 주인공들이 탄생합니다 탑 세븐 드디어 기회가 왔어 꼭 엘즈업 하고 싶어요 파이널 마지막 퍼즐입니다 파이널 신곡의 정원은 각 곳당 7명 마지막 퍼즐의 권한 바로 주어집니다 갑자기? 근데 그러면은 지금 본인이 원해서 들어온 건 소용이 아예 없는 거네요? 그러네 어머 나 그건 못해 헐 나 그건 못해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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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 덤네일 고마워요 이들 중 탑 세븐 자리에 오를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? 파이널 파이널 파이널